아, 무슨 일이야 이게 진짜. 괜찮아, 나 괜찮아. 아니야. 선생님. 괜찮다니까. 저희 남편이 좀 이상해요. 그러게요. 이상하게 안 죽네요. 아니, 왜 내가 죽으라고 해, 이다시킨지. 무슨 놈이 이거.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근데 내가 갈 때가 되긴 됐네. 저기 뭐가 또 왔다 갔다 하네. 갈 때가 되니까는 저게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서 지나가는구나. 아이고. 나는 일곱 살 문세윤. 기분 좋은 오늘 같은 날.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에게 고백을 해야겠다. 하지만 문세윤이가 말을 먼저 하기 전에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일권해야지. 아, 똑똑하네 그래도. 요즘 유행하는 세세세가 아주 좋겠구나. 세세세 아니고요? 네. 친구야, 세윤이랑 세세세 한 판 하는 거 어때? 아니, 방댕이를 왜 이렇게 흔들어도 돼? 친구야, 세세세 푸른 하늘 은하수 따타. 잘 가, 친구야. 미안하다. 친구야. 미쳤어? 어? 또 이렇게 이별을 했습니다. 뭐하는 거 친구가 날아갔잖아. 세윤이 가슴 아픈 러브 스타일이야. 세윤아. 엄마. 세윤이 너무 슬퍼요. 왜?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차이인 것 같아요. 세윤아, 이런 일로 슬퍼하지 마. 앞으로 자주 그럴 거야. 무슨 소리야, 이제. 너 우리 엄마가 고소할 거야. 누가 엄마 그딴 소리를 해. 나 한 번도 차인 적이 없어. 야, 거짓말. 우리 엄마. 왜 안 믿어, 씨. 집에나 가야 되겠다. 빨리 들어가, 사고 치지 말고. 어, 잠깐.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유치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오토바이가 헬멧도 안 쓰고 세계 지나가잖아. 여기 왔다 갔다. 정신 사라, 정말. 시윤이는. 그냥 해, 그냥 욕조. 가만히 있잖아. 저기 오토바이가 간다. 탕. 잡았다, 잡았다. 하자씨, 내리세요. 공손하게 해야지. 내리세요. 공손하게 해. 오토바이는 제가 잡을게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이 오토바이가. 이렇게 타면 안 돼요. 혼나야겠어. 아, 씨. 발 앞에다, 발 앞에다. 발 앞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런 거 타면 안 돼. 하자씨, 헬멧을 써야 한단 말이에요. 헬멧을 쓰시고. 진실의 방으로. 하자씨, 헬멧을 쓰라고 말했잖아요. 왜 안 쓰는 거예요? 그만해 이제. 어, 박는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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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한 번 더 갈 거예요. 하자씨는 헬멧을 쓰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왜 안 쓰는 거예요? 왜? 알아서 나오세요. 그러니까 땀이 쭉쭉 나죠. 어, 저거 뭐야? 저거 안 돼. 아무것도 없어요, 문세윤 씨. 어, 나 출렁. 어, 나 출렁. 어, 나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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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렁. 마음껏 해라, 그래. 마음껏 해. 나는 사측이 문세윤. 많이 들었는데, 뭐가. 오만이. 오만이? 어디에 가자고요? 병원이요? 병원을 왜? 어어, 왜? 안 돼요. 저 문세윤이는 병원이 굉장히 싫습니다. 저 문세윤이. 아, 병원 싫어. 안 돼요. 잠깐만, 안 돼요. 진짜 싫단 말이에요. 진짜 불 떨고, 잠깐. 어, 뭐야, 왜요? 아, 나 무슨 일 진짜 싫어. 막, 막, 안 돼요. 얘 몇 살이냐? 뭐라고요? 왜, 왜, 왜? 돈까스 사주신다고요? 오케이, 쿨. 헤이 닥터. 애들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네, 기본적으로. 나는 무슨 검사부터 해야 됩니까? 시킨 대로 하면 되지 뭘. 예? 고래를 잡아야 된다고요? 엄마한테 속았구먼. 헤이 닥터. 나 문세윤. 고래가 아니라. 어? 메루칩이다. 고래 아니야. 이게 뭐. 야, 이 새끼야. 난 고래야. 어? 어? 대형 틀어본다. 오지마. 야, 나는 큰데 쟤는 못 잠기네. 나는, 어떤 건데. 나는 마흔한 살 문세윤. 문세윤은 연예계에서 알아주는 사랑꾼이지. 개극의 사랑꾼, 개극의 현 문세윤. 나에게 말아줘, 국밥을 말아줘. 아, 대형 잔치. 개극의 사랑꾼이니까 집에도 일찍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우리 하나 씨가 기다리니까. 야, 본명을 얘기했네. 대박이다. 사랑하는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하나 씨. 띠띠띠 또로레 치그디깡. 어, 사랑하는 우리 하나 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밥을. 어, 냄새가. 물 새우니까. 야, 너 음식 잘해. 야, 이거. 맛있어, 맛있어. 하나 씨? 이거 누가 한 거야? 사랑하는 여보가 했어? 아니야? 누가 했어? 누구? 장모님? 아! 아, 문세윤은 장모님이 싫어요. 문세윤은. 문세윤은 장모님 싫어. 장모님 싫어. 문세윤은 장모님 싫어. 문세윤은 사각짐이 무섭습니다. 문세윤은 장모님이 싫어요. 아니요. 문세윤은. 아니요. 문세방 좋아합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잠깐만. 지금 베란다 밖을 내다봤더니 저 예쁜 여자 누구야. 참 쟤는 실물이 예쁘더라. 하지 말라 그랬어. 허영지. 허영지? 홍윤아구나. 홍윤아. 홍윤아. 쟤는 실물이 뭐. 홍윤아. 홍윤아. 나는 홍윤아. 홍윤아. 나는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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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홍윤아. 홍윤아. 우와. 우와. 내가 좋아하는 카라가 컴백을 했네. 나 카라 왕팬인데. 카라가 너무 좋아. 카라멜 땅콩. 카라멜 마끼아떡. 그런 짱. 너무 좋다. 오랜만에 카라 노래 한 곡 때리면서 방댕이를 흔들어볼까. 어? 뷰티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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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탁탁. 어휴. 누구야. 어휴. 어휴. 내 팔살이 이빵매이를 때렸구나. 탁탁. 어? 그럼 미스터로 떨까?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탁탁탁. 탁. 엉덩이 살이 이제야 붙었네. 나는 홍윤아. 탁탁. 나는 홍윤아. 탁탁. 홍윤아. 나는 문세윤. 나는 문세윤. 쩌롱쩌롱쩌롱 돈이 좋은 문세윤. 쩌롱쩌롱 문세윤. 어 잠깐만 전화가 왔네. 어 누구지? 장모님? 여보세요? 아 예 장모님. 예. 사랑스러운 사위 문시윤입니다. 예. 예. 장모님. 보일러가 고장 나서. 어 키뚜라미. 아이고. 장모님. 이 문세윤이가. 키뚜라미 보내놨어요. 이름을 왜 이렇게 많이. 아니요. 보일러 아니고 진짜 키뚜라미야. 뭐야 형. 비세요. 내가 번 돈일 때.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쓰려고. 내 돈 쓰려고. 네? 친구들하고. 크루즈 여행 가신다고요? 크루즈를 가? 용돈이요? 보내드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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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나. 나랑 모르는 사이였면 어떻게든 제가 끌어 될 텐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는 홍노라 나는 홍노라 첫째꺼 보라 코미디 프로가 함께하고 있는데 골살이 이제붙었네 흔들지 말아야지 오늘은 민기오빠랑 영화관 디트하는 날 민기오빠랑 영화관 가요 똥빵대로 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 오빠 이제 자리가서 앉아요 똥빵떵 사람이 있네 잠깐 들어갈게요 탁 아우 미안해요 탁 아우 미안해 탁 아우 미안해 오빠 여기에요 나 앉은게요 아아 엉덩이가 들어가진 않잖아 어떡하지 팔걸이 올리면 되지 아우 또 아 여기야 아 여기야 우리 아주머니 팔걸이 좀 올려도 돼요 예 고맙습니다 어머 근데 누구 닮았네 누구 닮았지 어머 우리 시어머니네 시어머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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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진짜 어머니 진짜 아닙니다 야 야 이 새끼야 니가 불렀어 엄마 니가 불렀어 이 새끼 그냥 조용히 살아 알았어 너만 효자야 아 그래 어? 탁 탁 넌 뒤졌어 집에 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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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이렇게 한 걸 왜 어머니 저예요 영화 보러 오셨나봐 그냥 DVD방 가지 예 영화 대충 보시고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 뭐라고요? 여우목다리 이거 원해야 된다고요? 어 이런 거 아 여우목다리는 비싸잖아요 그냥 개털 목걸이 하나 해드릴게 잠 기다려봐요 잠깐만요 저기요 으악 요 개털 목걸이 어 아니에요 개 맞아요 얘 술 취하면 개예요 아니 아니 잠시만요 아니요 이거 어머니가 보신다고 어머니 저도 문세방 어머니 사랑합니다잉 아 Perd Stamp 네 cop 네 갱